앙 앙 앙 앙 앙 앙 천하 나 카나 보가지고 위에 유에이치 밑에 유에이지 있다 우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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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깔끔하게 집 앞에 떨어졌다 와우 아주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스카를 먼저 먹어버리고 스무스하게 스무스한 가방만 나오면 되겠는디 오우 맛있다 육집고 오우? 종민아 3점이 필요해? 어.. 필요했으면 좋겠어 정말 필요했으면 좋겠다 아직은 필요가 없나보군 좀 더 좋아합니다 둘 중 멍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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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좋아 음 버릴거야 음성이 또 시몰이 2층에 뭐가있지? 아 입구를 못갔네 거기 뚝배기 남아요? 아뇨 없어 하나있는거 다 하나 먹었어 오우 미니가 있었구먼 이거이거 민성아 배율이 있니? 어 배율 산다 전술 개머리 판널로 형 미니 먹었어 어? 2배율 아 2배율이야? 아 이거 사기꾼 아니여 배율은 배율이잖아 핵 사기꾼이래 이거 핵 사기꾼이래 이거 가자 어 뭐야 뭐야 핵쟁이 아니야? 아 핵이다 아 얘 또 수핵 쏘고 달려오고 있어 일로 아 이놈의 핵쟁이인데 진짜 오고 있어요? 포킹 차이나 포킹 차이나 포킹 차이나 포킹 차오니마 아 천막 내가 가려고 했는데 아 그럼 전 일로 가겠습니다 아 여기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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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가운데 초박? 컨테이너 초박? 애들 여기 내렸나요? 못 봤네 아무도 없는거 같은데? 다 밀타야 아 이거 개꿀인데 이러면 여기서 그냥 다 버리는거 아니에요 저기 뒷쪽에 한마리 일로 꺼내요 아 진짜? 여기 뒷쪽에 한마리 보이네요 꺾었다 예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오케이 저 끝에 저 끝으로 갔네 한스쿼드 이러면 지금 두마리 보이고요 한스쿼드에요? 조선인데 지금 현재 두마리 보이는데 아마 스쿼드일거에요 두명이 스쿼드 돌렸네 아 여기있으면 내가 내가 줄라 쟤네 팀원 또 죽어서 다 저쪽이다 어? 아 아 행정이 난리 났네 다 이긴다 이제 다 끝났다 이거야 다 이기네 그냥 그러니까 이제 M24로 안쓰고 M4로 못쓰네 우리쪽으로 줄면 대박인데 이거 아 아 진짜 진짜 한 명이 안 들어오까 2등 각인가? 몰라요 7명 남았어요 아 진짜 어? 어? 난리났다 시작됐다 탄 날라온 방향은 NW 때 마기동하는 거 같아 저 그냥 살리지 마요 밑에다가 드링크만 형 펼거줄게 루키씨랑 구상이랑 오우씨 난리났다 이거 NW가 저 언덕에서 뛰어요 NW에서 아 핵 한 명 아닌 것 같아요 핵 한 명 아니에요 저게 NW 언덕에서 두 명 뛰고 있어 저기쪽에 배닌이 혹시 일로 오실 수 있어요? 여기 안 맞거든요 자 언덕이 뒤로 오시면 돼요 아 안돼요 지금 쟤 뛰어 쟤 저기 보여 나 가는 순간 죽어 나 가는 순간 죽어 자 한번 거기로 가볼게요 자 쏴봐 어딘자 쏴봐 핵쟁이들 기절시킨 거 안써요 저는 핵쟁이 NW에 있어요 어 NW 다가오고 있어 다가오고 있어 아 오른쪽으로 살짝 돈다 저 뒤에 왔습니다 뒤돌면 바로 살릴 수 있어 가까워요 가까워요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330 330 발견 발견 머리 내면 순간 죽어 와 미쳤다 계속 쏜다 계속 쏜다 아이고 차오르놈다 이거 M4로 갈겨야될 것 같은데 카운파일까봐 미쳤다 진짜 신고할께요 핵쟁이 죽어 아 미치 아니 우지로 이렇게 어떻게 쏴 왜 해파티야 해파티 야 신고 신고 아 진짜 갓게임 노잠으로 만들어 짱깨들 야 아 짱깨들 아시아 수폐소 코리아 수폐소 나니야 저 레디하고 담배한지 피고올께요 아 우리 담참 좀 갚으십시다 아 열받아가지고 진짜 피고아 피고아 어 턱은 안피세요? 어 나는 안피워 아 알겠습니다 레디하고 갈께요 진짜 깨끗한 서버를 찾아다녀겠어 아 그럼 아시아가 그나마 나요 코리아 쪽패 서버가 제일 많아 아 근데 전에 아시아에서 놀고있는데 와 여기저기가 핵쟁이더라구요 근데 핵끼리 만나면 진짜 볼만하겠다 누가 더 좋은거 쓰고 있고 누가 더 누가 더 무빙 무빙을 잘 치냐 나 죽으면 이러고 가 야 너 무슨 핵 쓰냐 그 액 어디서 샀어요? 그럼 어디서 샀어요? 얼마에요? 그 액 더 좋아보이네 여기 애들 일단 한팀 보이고요 두팀 두팀이에요? 오케이 내 쪽에 하나 어 내 쪽에 세 명이요 한팀 안잠? 아 저 좀 이따 살려구요 아니 가만히 앉아서 티비나 보는 것보다 이게 낫지 방송에 나 여기 한 명 세 명이요 여기 세 명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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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팀 안 돼! 흫 갔어 오오오 인성아 날 살리러 와 집으로 들어갔다 종민 종민이 뒤쪽 뒤쪽지 인성아 뛰어! 한 명 이 집으로 들어갔는데 날씨는 살릴 뻔 파란 집 그렇게 사리고 있으면 뭐 떡이나 밥이나 못 간다 와 얘네 손 싸웠다 인성아 살려줘 아 에이미 아 아 내 눈 정민 아 내 거 봐버렸구나 종민아 아 내 눈 믿을 건 종민이다 아 그냥 M6 쏠 걸 괜히 시작 건들고 들어갔는데 믿을 건 레토나다 살리러 가야돼 종민이 형 난 임종을 맞이하겠군 여섯 명 감사합니다 죽겠는데 나 집 앞까지 왔어 나 집 앞까지 왔어 아 구상 있어 종민아 아니요 조졌다 중대 빨리 가고 어 무슨 소리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너놈 조졌다 죽였다 어떻게 이거 이거 다 피해서 왔지 못맞췄다고 해도 안 왔습니까 흐흐흐흐흫 была 그냥 카고팔 쓸걸 장전 장전 일단 잡아쓰게 총알 없어? 총알 없었어 나도 총알 없는데 이제 7탄 얘 근데 기절인데 토프타워 다시 온다 여기에서 멈췄어요 여기 근처에서 해가 없는거 같아요 아 봤다 75방향 송민아 핀 찍어줄게 요기 요기 요 집안에 들어갔어 스카이 보정기까지 꼈는데 그렇게 못 맞췄다고 고기 고기 급형 판매 도망가실수있다 오케이 붙어야될거 같아 판매 도망가실수있다 고기 요 앞집에 쟤네 들어왔어 범위있다 범위있다 어 송기소리 요기 나이스 범위있다 범위있다 왼쪽 범위있다 마무리왔어요 하나 더있어 사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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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둘이 들어갔는데 지저 사망이야 지저 사망이야 나 수리타있어 여기 화장실 그럼 화장실로 안들어 안돼 거기 아니야 화장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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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들어 나이스 나이스 앗 한마리 내 한마리있어 하나둘있어 하나둘있어 정말 하나둘있다고 하나 더있다고 지저씨 두마리다 어 하나둘있어 한마리있어 한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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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게 화장실 하나에요 물멍에 들어갔는데 야 쉴더에요 쟤 어 앞에 살아 아 뭐야 어 앞에 빨갛지 앞에 빨갛지 오 이거 가패니 이걸 가패니 왼쪽에서 하는거 왼쪽에서 하는거 아 아 왼쪽에서 왼쪽으로 나이스 바로 사마 아니 밑에 사마 사마 아니야 사마 아니야? 사마가 아니에요 사마가 아니에요 사마가 아니에요 아 나이스 뒤에 둘 뒤에 둘 나무 뒤에? 지금 살리고 있어 나 풀뱅 던져줄게 고! 나이스 아 뒤에 하나 더 있어 나이스 난 학교 아니 학교쪽은 안 갈 것 같아요 저기 종민아 NW 여기요기야 저기 애들 있거든? 배터란이 아래에 있어요 바로 아래에요 내 전면님들한테 네 그쪽 그쪽 보이죠? 계속 움직인다 쟤네 네 계속 움직여요 쏘나 어부를 것 같은데 쏘나 어부를 그쪽 본다? 너쪽 한명 본다 어 저기 움직인다 또 배기장아 제발 도와주라 너 본거 같애 종민아 네 들켰어요 들켰어요 내가 같이 쏴줄게 아파트 맞네요 내가 어그로 끊어줄게 내가 어그로 끊어줄게 쟤 지금 스물여덟 명이랍 지금 스물여덟 명이랍 어? 순한대 계속 카고팔이에요 야 카고팔 밑에 한 명 돈다 야 종민아 그냥 대치만 하고 있어 한 팀 그쪽으로 붙고 있어 아 아 아 아 제누이 나이스 한대가 한대가 나이스 아 머리 맞췄는데 삼뚝이야 대출하겠다 1분밖에 안 남았어요 50초 남았어요? 55초? 살리러 올 텐데지 이거 도핑하고 빨리 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아파트 쪽 말고 좀 걸어서 산 쪽으로 뛰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돌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야 돼 오른쪽으로 돌아야 돼요 지금 왼쪽으로 돌아야 돼요 쟤네 한 팀이 왼쪽으로 붙었거든? 오른쪽으로 돌아야 돼 반대로 돌아야 돼 학교 아예 아파트 뒤에 지금 빨리 뛰어야 돼요 앞에 하나 더 2명 2명 나이스 안 돼 2명이야 2명 3명 3명 위에도 있어요 쟤도 똑같은 생각하네 돈에 나이스 3마리 기절 우리야 불리에요 15초 남아 나이스 안 돼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4명 4명 저기 저기 나머지 나머지 형님 60정 나머지 60정 나머지 60정 나머지 60정 나머지 와 잠깐만 삼뚝이다 쟤 지금 시간 없어요 붙어야 돼요 이제 달린다 어 레투어 차례 타고 그냥 달리는 게 나아지 지금 시간 없어요 아 손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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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죽었다 아 이거 죽었다 뒤에도 있는데 아 이거 고춧가루 뿌린다 죽었네 형 걔 생겼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왼쪽에 레토나운드 있으니까 그거 저거 타고 가야 될 것 같아 제쪽에 레토나운드 야 아래 한 마리 뛴다 왼쪽에 있는 레토나운드 어? 누가 나 썼는데 무시무시 아 죽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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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8대야 빡세네 아 근데 잘한다 애들 헤드 먹는 것 같아 오히려 그냥 비가 내리고 오오오오오 오오오 아 이 새끼 여기까지 따라왔어 미친 새끼 진짜 아 미친 전 소리해 응 편집 인코딩 끝났다 아 이 새끼 여기까지 따라왔어 아 아 화살 내 방 박았다 좋았다 깔끔했다 스위밍 오류떠는데요? 방송 오류떠요 지금? 네 괜찮아졌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꼬미도 갈까요 꼬미도 오케이 고고 민준이 여기서부터 털어 아우 멋있네 아니 차 나오는지 좀 보고 그놈의 차 나오는지 좀 깜짝이야 나 인성이 말하면 항상 뭔가 의심하게 되는 말이야 차고에서 밀벨 뛰었어요 아니 자기장이 어디로 갈 줄 알고 밀벨을 뛰어 아 너무 클린해 아 너무 좋아 아 나 이 서버 너무 좋다 아시아 서버 아시아로만 하시죠 아 좋지 좋지 아 어 코미도라이 아 빗소리마저 너무 좋아 크으씨 오죽다 승민아 왼쪽 소리 네 왼쪽에 저 맞았어요 봤어? 쟤네 두 명밖에 없거든 쟤네 먹고 있고 한 명 형 저 해줘야 돼요 한 명부터 따줘야 돼요 뭐야 뭐야 그게 안 맞지? 안녕하세요 제 앞에 삼각이 삼각 왼쪽 위에도 있어요 어 아 아 고국을 먹었던 것 같다 아 고국을 먹었던 것 같다 콩도 못먹고 버려야겠네 아 아 아 와우 지금 지린다 와 나 뚝배기 여태 없었어? 어 싫어요? 날라간 거 아니에요? 아뇨 비니 끼고 있었어 역시 비니 역시 비니 어 좋은 뚝배기를 갖고 있구만 이거 제 거일걸요? 어 여기 스타보 올라가는 길에 그쪽에 그거 올라올 거야 여기 여기 아 저기 뚝배기 저기 올라가는데 한 명 엠차가 한 명 어 얘는 무슨 배율이 하나도 없나요? 거기 타고 온 거 보니깐 딱 그지 아 거기 타고 온 거 보니깐 딱 그지 흐흫 흐흫 배율이 없는데 일단 좀벅 어 어 어디있다 어 나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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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에 하나 아 아 뽕뽕 뽕뽕 야 뽕뽕뽕뽕 어 저야? 뭐하나 했어? 아 아 갈수 갈수 할수 아 아 아 아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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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다 같이 어? 아 ㅈ댔다 수직 늦게 떠나는 거 같다 학교 오나? 애들? 한 팀 오케이 살아나서 보자 쩌누 둘 어? 한 팀 아파트로 꺾었어요 앗 아이 참 컵지 옥상에 총 없어 뭐야 연구장에 총 없어? 형 수영장 쪽에 한 명 갖고 있네? 농구장에 총이 없는데? 나 1층 털게 2층에 A.K.E. 오케이 어 어디 쪽에 있어? 핀 찍어놨어 강당에도 총이 없어? 저는 M4지오 어 아 조졌다 샤코넛은 애인자 필요해? 수영장 한 번 닦으러 가봐봐 와 얘네 좀 타잘 쓴다 여기서 헤드샷을 줘넣고 이거 AK 하나 더 쓸래? 수영장에 지금 애들이 한 층에 내려가는 걸 봤는데 이거 지나간 거 없어 손가락 뺏어 정민이 화이크였어? 아니 뭔가 여기 총알은 주당업 여기 육지 빠져있어요 일단은 솔직히 310 뭐라고? 330쪽이 스펙 아 못해놨네 잘 못 본 거 있을텐데 아 아 잃을 가금도 없네 아타치 죽이러 가자 애들 딱 뽑아? 응 어 어? 레토나다 오른쪽 왼쪽에 해우소 털렸어요 아 저기 원래 뚫려있는 곳이야 아하 이쪽 아파트 안틀렸어? 안틀렸는데? 닫고 다니네 어 문 열었다 열었다가 닫았어요 응 응 하나? 하나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이 새끼들아 빼고 봐 죽었는데 빼고 봐 어 어디다 쐈지? 아 나 부터 더 있다 더 있다 더 있다 나이스 기절이지 쟤? 네 요쪽이였는데? 내 쪽? 내 뒷문 쪽이었거든? 정문 들어간거 보니까 정문에 있는 정문에 있는 여기 사람인가? 카치에 있다 아 어디? 카치에 있다 카치에 있지 카치에 있지 카치에 하면 창문 지장 카치에 또 한 명 있는데? 옥상 옥상 아 옥상 카치에 역 건물 옥상자 바로 옆에 여기 녹핑 녹쏘는데? 혐의 쐈어요? 아니 옥상 내가 올라가 줄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어 바로 사망 침탄 좀 먹어 AR 포장 아 여기에 보급 떨어졌네 어? 좋네 내려 내려 아 아니다 팔각장 먹자 팔각장 먹자 침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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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에 뭐 기는 소리 났는데? 아닌가? 가면 안 돼 인성아 침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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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대나 먹어도 되지? 어 군대도 없어서 하나도 없었어 구상 아까 두 개 형이 다 준 거 밖에 없어 나도 두 개야 나이스한데? 전판 어이없게 죽어서 오 자기장이 줄어들었고 다음 자기장도 좋구만 좋구만 아주 좋구만 어우 이거 짙어져 안개가 너무 짙어져 갑자기 그 지 지역마다 다를걸 산이라 더 그런가 어디는 좀 덜 어디는 좀 더 심하고 주택가 쪽 그니까 단지 쪽은 좀 덜 오 오 이 방향 왼쪽인데 열심히 싸우네 스크스네 중소 그지 AK인가 AK 어 밑에 뛰어온다 이쪽으로 뛰어온다 3마리 나 4마리 몇 방향 바로 밑에야 어 야야야야 피해 스릴탄 잘못 던졌어 잘못 던졌어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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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왜 아래로 굴리고 있지 왜 아래로 굴리고 있지 하나 기절 어 딴 데서 쏘는데 와 머리 뚝배기 와 머리 뚝배기 아 쓱쓱이다 저기 저기도 쓱쓱이다 쟤네가 쟤네가 딱 빨리 주는거 아 우리 뒤쪽이다 이방향 아 봤다 이방향 나무쪽에 있거든 다시 기절시켰어요 쟤 와 쟤 뭐야 한 번에 네명 잡아 쟤 오 여기다 와우 WTV 내가 반대편 보고 있어 오탄 나눔 원합니다 오탄 그렇게 많은게 없어 300명밖에 나 아닌데 어 잠깐만 어디 쏘냐 어디 쏘냐 너 맞는다 너 맞는다 너 맞는다 120방향인가 120방향인가 정민아 일단 5탄 좀 줄게 받을게 떨궈줄게 떨궜 떨궜 얍 아 봤다 S방향 돌 돌 뒤에 두 명 있거든 어 엄마도 죽는다 쟤 아 수류당 하나밖에 안 남았다 이제 왼쪽으로 돈다 쟤는 150방향으로 150방향으로 어 바로 밑에 있어요 다른 애들이 쏴주고 있어 응 손잡봐봐 알아 알아 그래 가지고 나 엎드리는 거야 지금 네 똑백이 날라갔어요 어 뭐하나 날라갔다 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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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던지네? 랩! 어! 화염병 던진다! 응 안 들어와 보였어? 어? 야? 응 집쪽에 애들 두 팀 있거든? 랩! 술 다 랩! 랩! 못 넣었죠? 저 새끼들 나 정신이야 아이스! 와.. 잘난 미쳤다 졸라 못 넣어 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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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정미도 죽어 랩! 랩! 와! 살려줘야 돼 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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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요 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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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쓰! 랩! 에어쓰! 랩! 랩! 어? 랩! 딱 그 순간에 문 열기도 했기 애꺼에서 구장이랑 다 가져가 밑에 소리? 1층 가는 거고 아 애꺼 없네 흑백이 날라갔던 거 같아 너 거 이쪽인데 이쪽인데 방어부가 하나도 없는데 나 1층을 내려가 볼게 1층에 있어 봐 정민아 여기 소음기 먹어라 AR 오탄도 많아 1층에 야 정민아 니 앞에 뛴다 주어 그 왼쪽 나무쪽 재고방향 나무 일 앞에 나무 알았어 알았어 2층 가서 소음기 먹어 제발 개무섭네 오른쪽 아래로 돌까? 형 이거 시체 어디에 있어요? 안에 그 안에 그 안에 아 여기 있구나 20초 2층 1층 2층 야, 총은 뭐해? 자기장 어디서 쏘는 거야? 쏘염기 때문에 총? 2대3인데? 오른쪽 오른쪽 2대3 나이스 틀렸다! 전판에 못 먹었던 치킨 여기서 고생했어 얘들아 굿굿 치킨 하나를 먹고 기어이 끝내는 틀려버렸다 다들 내일 봅시다 고맙습니다 모르지 않아? 아 맞다 내일모로 오픈이지 기분 안좋게 하네 날 차기 전에 무튼 수고했어 수고했어요 나이스 틀킬린! 굿밤 됐어요 응 탐대이였는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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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